방탄소년단의 미공개 신곡을 최초 공개한다 다운다운 여인을 위한 사랑의 멜로디 비하인드 방탄송 카드 한 장으로 결정짓는 그날의 운명 카페에서 펼쳐지는 벌칙 퍼레이드 쇼 채널방탄 끝판왕 오직 단분에게만 드리는 채널방탄만의 특별한 팬서비스 방탄 로또쇼 다시 돌아온 땀과 열정의 시간 형님팀과 아우팀에 자존심을 건 두 번째 매치 방탄 스포츠 볼링편 지금 시작합니다 아무튼 방탄 스포츠 볼링편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는 해설을 맡은 영따고요 방탄 스포츠 볼링편입니다 방탄 스포츠 두 번째 경기 종목 볼링 단 한 번의 게임으로 오늘의 승부가 결정된다 형님팀과 아우팀 각각 3명의 멤버가 총 3프레임씩 번갈아 공을 던진 후 각 팀의 에이스에게 마지막 10프레임을 던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이를 통해 최종으로 더 높은 점수를 기록한 팀이 승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방탄 스포츠 볼링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우팀과 형님팀 있는데요 어디부터 시작하죠? 아우팀 부터 아무래도 시작을 하게 되겠는데요 처음 순서가 누군지 굉장히 궁금한데 제가 보기엔 처음 순서가 누군지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일단 볼링을 룰을 몰라요 저희가 룰을 모르는 볼링 조결 일단 그냥 쳐서 넘어가면 좋은 건 줄 알아서 제가 보기엔 그냥 바쁜일 것 같습니다 상당히 쓸데없는 준비 운동을 했거든요 제가 뭐 하는 짓거리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우팀의 첫 번째 선수 소개해 주시죠 네 지금 지민 분이 일어났는데요 복근으로 굉장히 유명한 지민 씨 이번에는 얼마나 강력한 파워를 보여줄 제가 기다려야 되는데요 복근을 이용한 볼링 저는 뒷도보도 못했어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선택한 공이 제가 봤을 때 한 6번, 7번 어떤 공이죠? 아주 가벼운 공이에요 아주 가벼운 공이에요 아주 가벼운 공이에요 한 6세에서 7세 혹은 여성분들 여성분들 취미로 즐기는 여성분들 노약자분들 그런 분들 하는 무게인데 아 역시 이야 공이 너무 가벼워요 1점, 지금 1점 기록했다고 이러고 있네요 처음 했다고 나 1점 기록했다고 1점 좋은 건 줄 알아요 축구가 아니거든요 네 이거는 10점을 기록해야 되거든요 1점을 기록하고 굉장히 좋아하고 있어요 프로 6번에서 7번 6번, 6번인 거 같은데 공이 저 공 100% 지금 또 휩니다 왼쪽 이번에는 오른쪽 어, 가운드로 가만 이야 어, 가운드로 가만 이야 형님 팀 형님 팀 네, 지금 일어나는 선수가 저희 숙소에서 가장 유명한 선수인데요 지인이라는 선수인데 일단 볼링, 공을 잡는 품심 예사롭지가 않아요 뭘로 유명하죠? 어, 굉장히 어색한 걸로 유명한데요 뭘 해도 어색하고 자는 모습도 어색하고 심지어 양치하는 모습까지 지인 숨 쉴 때 소리마저 어색한 네, 진이 형인데요 좋습니다 볼링업은 얼마나 어색할지 네, 기대가 되는데요 첫 번째 프레임 이야 아, 저 다섯 네, 저 무한 당연한 결과예요 네, 지금 아무것도 못 쳤는데요 아니, 좀 중요하세요 볼링할 때 지금 뛰는 게 아니거든요 네, 제가 부하마드 알리인 줄 알았어요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는데요 아니, 누가 볼링할 때 점프를 합니까 네 대상에 아, 애석하네요, 역시 이번 경기 제가 봤을 때 네 어, 핀을 넘어트리느냐 그리고 또랑이 가느냐 네 이 두 가지 중의 하나가 그렇습니다 네, 지금 저렇게 역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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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랑이죠 볼링해 주세요 중요한 거는 복근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네 자세가 제일 중요한데 역시 부하마드 알리답습니다 점프를 하니까 네 저런 식으로 볼링하는 사람은 저는 처음 봤어요 제가 아까 분명히 강습을 받았다고 알고 있는데요 아, 정말 좋아요 아웃팀에 기절 올라왔고요 네, 이번 선수는 막내 정국 선수입니다 좋습니다 운동 신경이 좋아서 기대해보면 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오늘 양말도 축구 양말 딱 신었어요 네 양말은 축구 양말, 바지는 농구 바지 네, 그리고 신발은 볼링화 그리고 여긴 볼링장 네, 그리고 머리가 아이돌 머리 이야, 굉장히 특이한 조합인데요 세 가지 스포츠가 종합도 있어요 이야, 종합 스포츠 세 가지 스포츠가 아아 아, 종합 배웠을 때 또랑입니다 아아 네 아아 축구 스텝이 약간 섞여 있어요, 제가 봤을 때 네 볼링인데요, 여기는 분명히 요새는 농구처럼 공을 멀리 던질 차례입니다 네 자, 던져세요 자, 첫 번째 아, 그래도 가운데로 와야 돼요 이야 아, 그래도 가운데로 와야 돼요 이야 아아 아아 정말 저 몰드 식사 행동 네, 저거 굉장히 똑같은 행동이거든요 제이홉 선수인데 네, 뭐 희망적이라고 지금 연설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별로 희망적이지 않거든요 저런 행동, 저런 행동 굉장히 절망적이에요 아, 볼링 피해 복을 들고 저렇게 춤을 추는 행동 네 지금이 차량이어서 다행이지 네 카메라 없었으면 저저한테 때리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표지 때리고 너무 이상한 행동이에요 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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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아, 소비를 약간 넘었어요 아아 아아 두 번째 아아, 소비를 약간 넘었어요 아아 자, 7점으로 마무리 되어 있고요 현재 14점 대 7점으로 아웃팀이 리더하고 있죠 이 선수군요 드디어 나왔습니다 비 선수 편만큼은 정말 뭐랄까 세계랭킹 1위 눈빛이 살아있어요 네 눈빛이 살아있죠 자 굳이 저렇게 안 돌아도 되는데 말이죠 아 지금 시작부터 틀렸어요 맨 뒤에서 해야 되는데 굉장히 안타까워요 볼링을 전혀 몰라요 좋습니다 자 아 선을 아 다행히 안 남았어요 아 다음대로 가네 이야 2점은 2점이야 8점이라니 축구 양반을 신은 아웃팀이 방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방세를 보이고 있어요 네 이야 저런 준비가 왜 굳이 앞으로 갔다가 다시 뒤로 오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왜 여기서 안무 연습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좋습니다 아 그럼 세로 빠지나요 이야 아 와이네 이거 이야 와이네 이거 아 세로 빠지나요 이야 와이네 이거 졸라키 최고입니다 이건 프로크 실력이에요 이야 이야 저 이야 이게 정말 핀의 왼쪽을 맞춰서 핀의 오른쪽을 보내는 핀의 오른쪽을 보내는 핀의 왼쪽을 맞춰서 핀의 오른쪽을 보내는 핀의 슬라이기 있어요 와 이거는 이건 올림픽에서 나오는데 이야 이야 여기를 하고 있어요 서대문구에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야 이게 웬일인가요 B 선수 아 방탄소년단 좋습니다 세 번째 형님 팀 선수는 누구죠? 네 굉장히 아 슈가라는 선수인데요 슈가 네 굉장히 하얀 걸로 유명한 선수예요 10번 이야 처음으로 10번 공을 골랐어요 네 10번 공은 남자의 공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남자의 공이지만 슛도 남자의 슛 아 지금 공을 잡은 게 너무 불안해요 아 역시나 아 역시나 이게 뭔가요 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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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까기로 슈가 알까기 알까기 정말 알을 깠습니다 아 나이도 없고 저렇게 치면 정말 안 되는 건데 네 정말 21살이거든요 저희 형이 어리게 지금 대학교에 재학 중인데 대학생이에요? 네 대학생이에요 아 대학생이 대학생이 현실입니다 아 소 자세를 보아하니 또 그렇게 던질 것 같은데요 네 과연 알깠습니다 네 네 저런 자세의 특징은 네 공을 가운데로밖에 길리질 못해요 그렇죠 아 그리고 9점 야 9점을 기록했습니다 자 아웃팀 아웃팀 2번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스페어를 치고 그 다음에 몇 점을 내느냐에 따라서 보너스 점수가 점수가 보너스 점수가 올라가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0점을 친다 그러면 보너스가 없어요 그대로 없어지는 거죠 네 그냥 10점이 되는데 보너스가 있다면 네 15점 20점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야 이게 굉장히 버프군요 그렇습니다 네 이번 프레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자 이제 맞이하는 형님 팀 네 역시 이번에 네 저게 말이 안 됩니다 멀리 몸을 이렇게 들고 미얀다라는 거 저 떨어지기라도 하면 저게 얼마짜리인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몸값보다 비싸거든요 아웃팀 이야 저게 길을 불어간다고 하는 행동인데 저기 길을 빙자하고 구타거든요 지금 아 근데 등이 상당히 간지러운 거군요 네 간지러워요 네 그렇습니다 아 4번 제일 그랬어요 아 좋습니다 가운데 이야 과연 아칸 아사팀 기적이 가능할지 아 역시 네 바로 또랑입니다 네 이거는 또 뭐 하는 거죠 제 생각에 저 친구 연습을 하라고 쇼트트랙을 여기서 이야 아 뭐 종합 스포츠예요 아 아 넘어지면 이야 깔끔합니다 쇼트트랙 정복이에요 쇼트트랙 코너 돌 때 이렇게 그냥 스트라이크 가능할까요? 아 스페어군요 아 스페어군요 네 제가 룰을 보셨어요 이야 그렇죠 또랑입니다 욕심을 너무 부렸어요 네 다 했어요 자 빈 선수 던졌습니다 아 저독적이네요 네 또랑입니다 덤프 아 미틀 미틀 이야 좋았어요 아 오 어 피니 이상하게 넘어가요 그러게요 어떻게 어떻게 넘어가는지 안 넘어갈 피니기였는데 아 아 수고하십니까 이번에 자리지 못하면은 따라가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아 이게 흐름이 이미 흐름했거든요 어쩌면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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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웃겼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여기서 아웃팀 하나 보여줘야 됩니다 보여줘야 됩니다 이제는 재미보다는 점수를 좀 보여줄 때가 됐어요 네, 173cm의 최장신입니다 저희 팀의 키를 맞고 있어요 아, 뒤로 나오나요? 아! 야! 필살기 나왔어요 네 약간 예전에 박세리가 그 양말을 벗었다면 네 방탄을 맞고 있어요 낙말을 올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점수도 올라갈까요? 과연 이번 점수 기대해도 좋을 것 같은데 네 자, 7번 프레임 좋습니다 낙말이 이야! 던졌습니다 약간 미끄러운데 좋아요, 아주 좋아요 이야! 7점 아, 상당히 좋았는데 나쁘지 않았어요 공이 조금만 무거웠다 네 슬로틀 진이라고 써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왜 본인의 이름을 이렇게 자랑스러운지 홍보를 하고 다니는 건 모르겠지만 좋습니다 야, 날았어요 아, 저거 좀 어떻게 고쳐야 되는데 야 야 야, 그렇습니다 공도 같이 날았어요 해당점 가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얘기하고 있는데 안 들리나 봐요 네 아니, 왜? 점수도 같이 날았거든요, 지금 아니, 이유가 정말 궁금해요 왜 점프를 하는 건지 아, 너무 본인이 약간 의식했어요 네 의식했어요 네 돌 졌거든요 돌 뛰니까 9점 나오거든요 이 안 끼면 이 점프력에 달린 거예요 안 끼면 돼요 안 끼면 되는데 안 끼면 참전하는 친구인데 안 끌었습니다 이상한 습관이 있어서 네 53 대 43 46 46 따라갈 수 있어요 네, 따라갈 수 있습니다 갑니다 야 약간 귀찮다는 듯이 좋아요 이야 8점 자 욕심을 내면 안 돼 아, 욕심을 냈어요 그렇습니다 욕심을 내면 바로 또랑이거든요 제이홉 씨 굉장히 허래허식으로 가득 차신 제이홉 씨 하지만 점수는 잘 내신다는 네 아이고 아이고 저럴 때가 아니에요 네, 저럴 때가 아니거든요, 지금 이번에 스페어 이상 나오지 않으면 나오지 않으면 아, 저 아, 저 아, 이게 힌티를 하고 있어요 아, 상당히 시작부터 불안불안합니다 네 여기서 스페어 이상 나와줘야 하는데요 아아 자, 달렸습니다 이야 아아 역시나 네, 바로 쭉 뻗었고요 네 이야 이야, 이거 아직도 19점 차 정도이기 때문에 아직은 9프레임, 10프레임 안 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스페어이나 스페어가 나와주느냐 안 나와주느냐 주 선수 오늘의 다크호스인데 과연 또 한 번의 기적을 보여줄 수 있는지 어, 두 선수 야, 자 10번 공을 선택했어요 10번 공이거든요 아, 저렇게 급하게 망설임이 없어요 아, 저렇게 급하게 망설임이 없어요 아, 망설임이 없어요 왜 이렇게 아아 저렇게 급하게 망설임이 없어요 야, 망설임이 없어요 야, 망설임 없이 또 향을 좋아 이야, 진짜 돌아버리겠네요 그냥 너무 너무 급했어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조선수 여전했죠? 아 그렇죠. 조선수. 또 하나 설마? 어이구 저렇게? 어이구 잘하네요. 어이구. 어이구. 아 새로운 방법인데요? 야. 아 그래도 흘러갑니다. 아 이거 뭐. 몇 점인가요? 8프레이드에서 3점. 이로써 이제 형님 팀이 역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줬어요. 이번에 대충은 8개 이상 친다면 역전이.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해요. 형님 팀 이번에는 8개 이상을 꼭 쳐야 되는데요. 좋습니다. 이번에. 추가 씨. 8개 이상을 쳐주셔야 되는데요. 손해봉구의 힘. 아 이송 씨였나요? 아 세상에. 깠습니다. 네. 아 Flow 짜잔! 우와아~!! 첫 트라이크인가요? 야. 두 가지로 스트라이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이야 이게 바로 방탄보는 거거든요. 뒷벌벌이에요! 스트라이크로써 드디어 역전! 드디어 역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이타기 탑법은 다운데로만 무거운 공을 잘 골랐어요 좋습니다 이제 지금 보시다시피 스트라이크 나와서 점수가 오픈이 안 됐지만 그렇죠 6점 정도가 추가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번 10프레임에서 만약에 또랑으로 간다 그러면 그냥 10점이거든요 그럼 답이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10프레임 이번엔 에이스를 뽑아서 에이스! 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떠는 에이스 아웃팀에서는 누군가요? 이리와 셋이 같이 던지는 그런 느낌이야 하지는 않겠죠? 발칸포로 쏘는 거 하고 있어요 파워레인인 줄 알았거든요 정말 그러면 끝납니다 이건 안 되는데 이건 뭐죠 이게? 안무 연습은 집에 가서 하시고요 이건 안 되는데 이거 다 치면 돼 이거 옛날 축구학 스토리에서 보면 도깨비 슈트 같은 느낌 이게 본인 제 본인 공을 세 개 던진다니 아 이거 선생님 아! 페이크 쏴다! 아! 본 건 많아요 아! 많아요 아! 많아요 아! 나쁘지 않습니다 전혀 속일 대상이 없는데 어디를 속이겠다는 거지 누구 속일 건지 모르겠는데 페이크를 썼어요 플러스입니다 축구에서 프리킥 찰 때 속이는 것처럼 아무 의미 없는 행동을 했는데 8개나 맞았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이번에 스펠을 하지 못한 아! 가운데로 던지였던 의지 야! 가운데가 아니면 나를 밟고 가라 이야! 굉장히 가운데가 아니면 들어 밟고 아! 가운데로 이야! 아! 아! 동료들이 가운데를 만들어줬는데 이야! 이게 아! 손목이 좋지 않았네요 자! 72점으로 다운팀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네! 재미있어 지금 다섯 개 이상 맞힐 수 있을지 지금 슈가 씨가 스트라이크 끝에 기록을 해서 굉장히 굉장히 흥미로우죠 네! 지금 흐름이 좋아요 네! 또 알까기로 가는데요 자! 과연 얼마나 비싼 알을까 할지 기대합니다 타조 알인가요? 감사합니다 아! 아! 알까기로 저렇게 도랑까기도 힘든데 네! 맥스 레알이었습니다 네! 0점이 나왔어요 0이네요 이렇게 되면은 현재 선수가 62점이 되거든요 네! 이러면 이제 여기서 다섯 개 이상을 쳐주셔야 됩니다 다섯 개? 시작이 반인데요 자! 깠습니다! 과연 타조 알인가요? 과연 타조 알인가요? 도랑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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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경기 마무리됐고요 알까기로 해간지 알까기로 망한다 이야 이거 진리거든요 72점 72점 72대 62로 네! 오늘은 아웃팀의 승리로 네! 끝났습니다 마무리됐습니다 네! 저는 오늘 방탄 스포츠 볼링편 중요한 걸 맡았던 명태였고요 랩 몬스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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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스포츠와 예능의 아슬아슬한 경기에 일곱 남자들의 숨막히는 코믹 대전 방탄 스포츠 알까기 다음 주 이 시간에 방송됩니다 에피소드 스웨어에 엄빗 6 11